네, 오늘은 기다리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리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금요철의 아이비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인데,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기준에는 꽉 붙들고 2016년도가 질수할 수 있으려면 2016년도에 이 기준 붙으십시오. 특별히 어떤 예아를 소개하면, 예전에 어떤 신학생이 시험 봤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잘 모르니까, 가끔 대학교 때 시험 보면 그 모르면 교수님에 대해 편지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 제가 아는 사람, 애국가 쓴 사람도 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다 못 외워가지고 3절까지 했다는데, 딱 이렇게 쓴대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바로 안 보고 찢어버리는데, 그 신학생이 답을 몰라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맨 끝에 리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 답을 모르니까. 영어로 썼대요. 영어로 썼대요. God knows al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교수님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점수를 이렇게 점수를 매겼대요. God gets A, you gets F. 하나님은 A, 너는 F.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교수님은, 너 까불지 마 이 얘기죠. 어디서 하나님을 네가 들먹어? 너는 F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늘 옳죠? 옳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입니다. 뭐 공과고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데 그것만 찬양하고 아무 일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한다는 건요. 말씀 붙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날개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6년도에 어떤 얘기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날개짓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함께 특별히 모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붙던 자의 그 능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마름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사슴의 식도가 어떻다고요? 셀로판지 같다잖아요. 한 번 딱 붙어버리면 그게 끼기가 힘들잖아요. 딱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사슴은 어때요? 물을 축여야 되는 거예요. 물을 축여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 목숨 걸고 내가 거기 물가에 간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마름은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목마름이 살아나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사람의 위대성은요. 한 분야의 대가는요. 목마름에서 나 목마름. 정말 간절한 마음들. 특별히 마태복 5장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영적으로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 목마름만 회복되잖아요. 나머지는요.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목마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목마름이 생기죠? 작년 한 해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돌이켜보니까 크다 크게 제가 열매고등 많이 없더라고요. 넘어진 곳도 많고. 실패 많지 않습니까? 낚시 많지 않습니까? 이때 뭐가 생겨요? 바로 목마름이 생겨요.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깨진 모습 그대로 예배자리 나오는 순간 말씀 속에 내게 들려주십니다. 너 그거 아니잖아. 너 내가 내게 준 길이 있잖아. 그걸 들으면서 아, 주님 그게 아니었구냐고 다시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죠? 현장에 부딪혀본 사람. 누가 기도하죠?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싸우다가 넘어져도 좋으니 한번 부딪혀본 사람들 그 목마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별 목마름도 없어요. 한번 부딪혀본 사람들이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에 군성교 다녀왔는데 처음 군성교 때 이번에 그 교회 제가 갔던 곳이 임만우의 교회인데 26사단에 있는 제가 작년에 갔고 두 번째 가는 거였어요. 참 거기 계신 국방과에서 파송하신 목사님 내년이 정년이라고 하는데 65세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정으로 사약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설교사약을 하고 돌아오는데 묘해요. 뭔가 모르는 아쉬움이 생겨요. 가서 찬양도 좋았고요. 같이 율동도 하고 아쉬운 건 이번에는 작년에 휴가증을 걸고 했더니 목숨 먹고 달려들었는데 이번에 휴가증이 없으니까 다들 무슨 빌빌대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휴가증 세 잔 내밀 때는요. 군인들이 목숨 먹고 달려와 가지고 뭐 그냥 다 휴가증이 거의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생수예요. 생수, 행명수. 군인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으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만 승부해야 되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복음 증가하고 장면들 끝나고 또 같이 설교 후에 같이 오영리 같이 나누고 대대장님이 참 기뻐했습니다. 많은 부대가 우리 부대를 많은 교회가 우리 부대를 방문하는데 홍대세 교회 같이 이렇게 직접 대개 찬양하고 설교하고 간대요. 그런데 홍대세 교회는 와서 찬양, 설교 그리고 조별모임까지 해서 직접 송부 잡고 기도해 주니까 그 대대장님이 놀란 거예요. 아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목마름이 생겨요. 그때 설교하고 나서 복음 증가하고 예수님 믿게 다니는 사람들이 손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드러냐면 군성교를 앞둔 일주일간 제가 돌이켜 왔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생겨요. 좀 더 엎드릴 걸. 내가 좀 더 눈물을 뿌릴 걸. 좀 더 하나님께 간구할 걸. 그러면 저 맨 뒤에 설교할 때 떠들던 저 병사도 구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설교를 강하게 했거든요. 왜 메인 뒤에서 절 욕했다고 하는데 하도 세게 설교하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영국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할 거라는 아쉬움들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농마름 생겨요. 돌아오는 어떤 자매는 그래요. 공연팀은 인도한 자매인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군성교 기도회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다 나왔던 자매입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자매에요. 그런데 그 자매도 그래요. 전사님 아쉬워요. 뭐가요?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회 다 나왔잖아요. 뭐가 아쉬워요? 좀 더 준비할 거라는 아쉬움. 좀 더 할 거예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신들러가 영혼 살리려고 유태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마지막에 뭘 아쉬워해요? 그 반지 안 팔은 거 아쉬워하잖아요. 이거 팔았으면 더 많이 건질 수 있는 건데 뭐든지 순종한 사람이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희생해 본 사람이 더 목마라지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 명단 타자 치는 사람들은 별 감동 없잖아요. 숫자 몇 명인지만 알고. 그런데 신들러의 마음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직접 희생하니까. 그래서 군성교도 그랬어요. 그냥 당일날 간 사람 물론 은혜는 있었지만 당일날 그냥 당일치기로 군성교 준비 없이 간 사람들은 좋긴 좋았지만 아쉬움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다음번에 올 때 더 기도해야지. 더 울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2015년도 아쉬움도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 아쉬움을 가지고 기도와 연결시키십시오. 아쉬움은요. 무기입니다. 무기. 그 아쉬움 실패의 쓰라린 체험들 다 그 모든 게 기도와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모든 아쉬움과 실패와 좌절의 체험들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마태봉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먼저 목마른 자가 되고요. 우리 소금이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적은 양이지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 하나 소금은요.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소금 역할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번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설교를 듣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초신자가 그거 아닌데요. 목사님 설교나 찬양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한 부부를 가르쳤대요. 가르치면서 실은 저 부부가 최근에 무척 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려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기가 지켜봤는데 참 그들의 태도가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 또 여유를 잃지 않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뭐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부부가 뭐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태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신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부가 소유한 걸 가지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온 겁니다. 그거랍니다. 뭐 대단한 설교 물론 설교 중요하죠. 찬양 중요하죠. 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한 부부의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를 보고 나온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고시원에서 잠깐 생활할 때 있었는데 CCTV로 그 다 보이더라고요. 아 복도 보이고 휴게실 보이고 주방 보이고 다 보고 있어요. 총무님이 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주방에서 항상 그래요. 맨날 총무님한테 저 칠했는데 CCTV로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CCTV 저기 있으니까 제가 주방 가서 라면 끓여다 가두고 살짝 흔들어주고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다 보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CCTV를 의식해가지고 뒷전일 열심히 했어요. 뭐 라면 끓여 먹든 뭘 먹든 다 정리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서 그 총무님이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고시원센터 봤는데 그렇게 뒷전일을 깔끔해 놓으신 분은 준호 씨가 처음인 것 같다고. 자기가 원래 남에게 잘 인색하대요. 본인도 안 와봐요. 자기 인색한 거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색한 제가 지금 선물을 준다고. 참 준호 씨 너무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뭐예요? CCTV 하나 그거 의식하고 저는 솔직히 의식한 거예요. 제가 습관이 좋았겠어요. 인격이 좋았겠어요. CCTV 의식하고 어디 가든지 휴게식 가더라도 뭔가 잠깐 좀 어지럽힐까 하다 어? 총무님 보고 있겠네? 하고 또 하고 그게 뭐예요? 항상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의식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영향력이 되어버려요. 코란데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우리 중심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2016년도에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대적들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저 사람 뭐 믿길래 그렇게 희생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뭘 의지하길래 그렇게 여유가 있지? 그게 파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도 열심히 증거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게끔 영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목마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정 16장에서 빌리포 감옥에서 뭐 간수가 이제 옥문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간수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진 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정 16장 17, 28절 보니까 바울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사도바울의 태도에서요 이 간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태도에서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마지막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태도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가져야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내가 죽어지고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희생하는 모습들 내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태도가 때로는 주변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금증거사용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들 스펙 따라간다 할 때 우리 뭐 따라가야 돼요? 우린 충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헌신하겠습니다. 회사 같으면 나 정직하게 세금 내겠습니다. 또 바쁘다고 해서 뭐 난 기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바쁘니까 예배 좀 줄이겠습니다. 2016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나 원래 하던 것 좀 줄일게요.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하나님 기뻐 보십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신입생 때 일부러 술 건네잖아요. 선배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선배들하고 경험해 봤지만 안 마신다고 전 그랬어요. 소주자 내밀면서 야 사이다 따라해 자식들하고 당당하게 이랬어요. 사이다 따르라고 벌벌 떨더라고요. 어휴 어디 일래 이렇게 대단하게 당당하게 그랬어요. 저는 소주자에다가 사이다 따라가 있어요. 당당하게 야 이렇게 하니까 하고 이야기 다 들어주니까 뭐예요? 제 태도와 사람들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옆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인데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술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역시 나일론이구만 이 녀석아 믿으려면 믿으려면 민주농같이 믿어야지.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뭐예요? 다 태도로 보는 거라고요. 태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맞짝 뜨는 겁니다. 말씀 붙으면 이겨요. 이겨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빌빌거립니다. 그냥 상관 과장님 보이지 않게 약 먹고 있어요. 간치도 재고 있고 불쌍하거든요. 뭘 졸아요. 뭘 졸아요. 세상 앞에 당당한 태도로 타협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전염시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승부 거십시오.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럼의 주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부끄러움의 주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 집중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 충성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잘 믿는다면서 너 충성하고 성교 간다면서 너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야, 너보다 늦게 시집간 자매는 벌써 애만 잘 낳더라. 벌써 둘째 낳대. 너 왜 애가 없어? 약 올리죠. 약 올리죠. 너 취업은 언제 하니? 야, 네 동생 교회 안 나가도 취업 잘 되더라. 너는 뭐니? 약 올리고. 너 성교 갔다 오고 잘 될 거라면서 왜 성교 갔다 왔는데 또 꼬여버렸냐? 약 올리고. 이 세상 사람들 말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냥 끝까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이차, 그냥 똥개가 짖는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그 말에 혹해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면서 갑자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잘 하나님 믿고 가다가 주변이 막 한마디 툭툭 건들 때 괜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해. 막 내가 믿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갑자기 창피해지고 잘하고 있으면서 괜히 사람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끄러움은요. 물론 때로는 부끄러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이 거룩한 수치감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그 수치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그 수치가 때로 나에게 날 성지 않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음성을 다 듣다 보면요. 갑자기 부끄러운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디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해도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 있는 거 못 쓰고 게으른 게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자가 부끄러운 거 부자도 부끄러운 거 아니죠?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기적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쓸 줄 모르고 더 더 더 모으려고 하는 거 정직한 서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서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학력이나 스펙이 좋지 못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학력과 스펙이 신앙생활할 때 크게 좌우하던가요? 세상 앞에서 그게 그렇게 좌우하던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사람. 진실하지 못하고 비굴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 학교 좋은 데 나와서 뭐 잘 갖췄는데 막상 술자리 앞에 가면 타협하고 막상 주일성설을 가면 상관이 불러서 일부에 배드리고 직장 갔다 오고 이게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부끄럽대요. 내 자꾸 외모가 부끄럽대요. 그런데 외모가 우리 사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외모인 것입니까? 중심의 것입니다. 외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진짜 썩어 문드러진 마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체격이 작다고 부끄러워요. 체격이 작은 게 부끄러움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작은 거 마음이 조금 생긴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말고 삐져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단과 하와 이야기죠. 에덴 농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죠. 그런데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한테 진짜 부끄러운 게? 뭐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단과 하와의 진짜 부끄러운 건 하나님 말씀에 불복 중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죠. 안 그래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말씀 불순종한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뭘 부끄러워했습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뭘 자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성도로서 저도 교육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안 했을 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가지고 선교 가라고 했는데 내 것 좀 챙기다가 선교 못 간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새신장 벌써 와가지고 새신장 온 지 한 5개월 됐는데 벌써 선교 다 가고 있는데 나는 개척 멤버인데 소위 뭐 본인들이 정한 용어인데 나는 개척 멤버인데 아직까지도 선교 쩔쩔 매고 있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난 초창기 때 와서 숭성했는데 초창기 때 오신 분들이 힘이 뭐예요? 교회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모델이 영적 모델이 되겠다. 이러면 사는 겁니다. 나는 초창기부터 벌써 홍대세계 3, 4년째 믿고 있는데 새신장은 열심히 선교 가고 있는데 혼자 맨날 나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대만도 못 가 난 이것 때문에 선교 것도 못 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친방 요청도 못 해요. 집이 초라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자분들이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집 보러 가게. 그냥 가서 물 한 컵만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물 한 컵을 하는데 스니커 잔아 갖다 주시던지 그 돈 안 들어요. 신방 받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자꾸 집 생각해요. 다음에 이사 가면 신방 받을게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초대도 못 하고 신방도 못 하고 카톡방에 자꾸 사진 올라온 거 유식되지 마세요. 신방은요. 거기서 올라온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 대화 나눠보세요. 다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거 위로하러 가는 게 그게 신방입니다. 외적인 거 그거 보면서 괜히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준비 못 하는데 그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속이는 거라고요. 청년도 뭘 부끄러워해야 돼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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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 그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간사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양떼들이 어느 순간 거룩한 도전을 해요. 투덜두리고 투덜거리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간사님이 우리 팀이 이게 뭐예요? 불평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영적 권세가 없구나. 이걸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던져주는 그 쓰레기 같은 거에다가 내가 거기에 날 빗대어서 이게 부끄러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12월 31일 날 저도 부끄러움을 만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 저희 아버지에게는 정말 아버지에게는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께는 황 목사님이 계셨다면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 아버지 평생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안 믿는 분이죠. 저희 아버지도 안 믿으시는데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2년 전에 그 아저씨, 저는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전도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전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요즘은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막 해버리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저 아버지 눈치 본다고 안 했는데 2년 전인가 그 아저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슬펐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자녀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때 제가 전도 못한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지난주에 그 아저씨가 병원을 입원했는데 너무 위독한 거예요. 천안에서 병원 갔더니 안 돼가지고 서울 한현대 병원까지 왔어요. 아버지께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순간 2년 전 생각난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보다 부끄러움. 전하지 못한 부끄러움. 이번엔 꼭 하리라. 그래서 31일 날 마지막 날 솔직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몸이 좀 저도 바쁠 일정이 있었고. 그때 병원 갔어요. 한현대 병원 가가지고 그 아들이 시키고 있다. 아들이 거기 간병하고 있더라고요. 숨을 닿았었는데 아들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오래전에 알았던 아이니까. 가서 제가 찾아가서 그 아저씨 손을 잡았는데 전원 전도하려고. 손을 잡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아저씨 저 주놈이 왔어요. 저 왔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아저씨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은 제가 주놈이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꼭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 좀 믿고.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름주름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아저씨 입술에서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지난 2년 전에 그 일들 저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마치고 용서받은 기분같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 아저씨가 망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간이 성령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도 거의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되게 강팍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 아들까지도 25살 난 그 아들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또 갈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할 수 있는지 전하지 못한 거 그게 부끄러움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수성 제가 살고 있는데 전제나 설교도 얘기했죠. 동네 제 옆에 옆에 건물 할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몇 달 더 있었는데 몇 달간 가르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살했던 얘기 듣고 하니까 또 마음가운데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전화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도우신 말명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뭐예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요한복 2장 보니까 갈리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거기 핵심이 뭐예요? 잔치의 막바지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은요. 가장 좋은 것을 묘한 것 나중에 꼭 채워주세요. 전 이번에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생각이었어요. 군대 생활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화생활 같은. 저 31사나 포병대대 출신입니다. 훈련병 6주 고대에 훈련했어요. 하도 긴장하니까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대생에서 변이 일주일 동안 안 나와요. 긴장해가지고 훈련병들 하도 긴장해가지고 조교들이 맨날 호가 불러대고 막 호되게 굴리니까 일주일 만에 변이 나왔다 서로 얘기해 야 너 변나왔어? 변나왔어?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가지고 그게 그들 간증이었어요. 훈련생들, 훈련병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괴로워하고 입주간 굴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신없게 해야 정신없게 해야 사회물 다 빼니까 편하게 해버리면 맨날 징징 짜요. 어머 어머 이러고 빨리 굴려버려야 고향 생각 안 하죠. 그러다가 6주 끝나면 짝대기에다 달아요. 2등병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이야 나 드디어 내게 나한테 계급이 생기네. 훈련병 번호판에 다 계급 생겼어요. 아 감동이에요. 감동인데 2등병 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빡세게 군대용으로 빡세게 굴르는 거 그냥 걸레 들고 뛰어다니고 또 굴러요. 야 2등병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또 굴르고 또 괴로워하고 짝대기 하나가 장난 완전 죽이는구나. 그러다가 또 1병이 돼요. 짝대기 두 개. 어우 뿌듯해가지고 또 후임병이 들어오니까 이제 걸레는 내 몫이 아니네. 네 거네. 다 떠낸기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님 뽑혔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그 윗서너님이에요. 아유 이제 철회 때 불을 내가 안 꺼도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후임이 들어오면 그런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병 다니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3병 나면 더 좋아요. 이제 아이고 청소 손 떼야지. 난 이제 너희들 청소할 때 놀러 피엘스 갈 거야 이러고 병장 되잖아요. 아유 이제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아유 무슨 어슬렁 어슬렁 마을 어르신같이 그러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참 편해지죠. 점점 나아지죠. 맞아 제대하면서 참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딘면들에게 야 니네 앞날은 깜깜하구나 난 간다 안녕 약올리면서 군대 생활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 느꼈어요. 우리 믿음도요.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요. 예비해 두세요.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 스토리입니다. 뭐 아시죠? 안수연 씨 많이 석유도 언급되었던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4천명 이상 왔다면서요. 엄청났대잖아요. 거기 챕터 1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도 처음 5분이 중요한데 챕터 1의 메시지 중요하거든요. 가난 말기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묘한 건 참 평안하더래요. 믿는 자녀였던지. 독실한 가정이었고 가난 말기 환자인데 안수연 씨가 잘 돌봤더래요. 잘 돌보고 또 잘 격려해드리고 근데 그 방에 가면 부흥 찬양이 나오고 부흥 찬양 나오고 근데 한 번 주일 밤에 그 말기 환자가 급성 신분전증이 생겨가지고 어? 이제는 뭐예요? 임종 예배 드려야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임종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 급성 신분전증 왔으니까 근데 임종 예배 드렸는데 안 죽으시고 3일을 버틴 거예요. 3일간. 하루. 이틀 3일. 하루 지나서 아 이젠 가셨겠지 했는데 또 살아있어. 이틀 전 또 가셨겠지. 얘는 또 살아계시고 3일 지나서 가셨겠지. 또. 얘야 잘 있니? 이러고 막. 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뭐지? 왜 안 데려가시나. 참 신기하죠. 물론 우리 중에는 아 저 인간 왜 안 데려가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병실에서 어? 가족들이 의아한 거예요. 천국 간다고 확신 임종 예배까지 천국 갈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기쁨을 찬양하고 했는데 근데 임종하던 날 아침에 막내 아들이 이제 갑자기 교제하던 자매를 댈 것 같대요. 근데 그 아저씨 그 환자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막내 아들 혼인 보고 눈 감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내 아들이 교제하던 자매를 데려오니까 아 네 결혼합니다. 그걸 보고 두 사람 보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눈을 감았더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믿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냐고 예수님이 영접한 거래요. 이 사건 모습 뭘로 깰 수 있습니까? 3일을 버텼어요. 임종 예배까지 다 했는데 돌아가실 줄 알고 임종 예배했는데 3일을 끌었어요. 누가 끌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최고의 타이밍을 하나 예비해줬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공답을 연장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가 안 됐어요. 학업을 연장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솔로 생활 연장시킬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는 상황을 연장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상황을 연장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연장할 때가 있어요. 왜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주시려고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낚시 마지 마시고 더 깊어지고 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결코 무익하게 흘려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가장 큰 열매로써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추원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